2022년 첫 이달의 풀모인으로 선정된 최감독은 IQ박스의 혜택으로 펌파크 버스를 주문하게 된다 제품의 구성은 이렇다 버스기사 다니엘은 버스를 흐뭇하게 바라본다 하지만 아직 타이어조차 장착되지 않은 버스 다니엘은 열심히 타이어를 굴려보지만 혼자서 버스를 완성할 수 있을지 걱정이다 이때 주변을 지나가던 부시 아저씨가 선뜻 도움을 주기로 한다 마음이 놓인 다니엘, 그는 마치 천군만마를 얻은 것 같았다 다니엘은 부시 아저씨의 도움으로 타이어를 금세 조립할 수 있었다 엔진까지 점검해 주시는 친절한 부시 아저씨 아저씨, 감사합니다 펌파크 스티커는 안 붙일 건가? 네, 이 차는 최강독이 한국형 버스로 커스텀하기로 해서 스티커는 붙이지 않습니다 과연 이 차는 어떻게 커스텀될 것인가? 기대해보자 나도 매일 학교 가는 버스 안에서 항상 같은 자리에 앉아있는 그댈 좋아해 일부러 그녀의 곁에서 보기도 하지만 왠지 내가 너무 부족해 보여 아니야 난 괜찮아, 그런 부담 갖지마 어차피 지금 나도 남자친구 하나 없는데 하지만 너는 왜 아무 말도 없을까 너에게 내가 정말 필요하다는 걸 알아 넌 너무 일상적이야 네 눈빛만 보고 내게 먼저 말 걸어줄 그런 여자 여자는 없어 나도 마찬가지야 연락처 Green 바람들 baw드려 야 바로 브류 여 제일 아멘